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주식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기 싫어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롱롱 타이머고 내가 블로그로 증권영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냥 주식하지 말라고 난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지만 근데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해도 요샌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인생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우리사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거 지금 상황 진짜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죽을 마실 거야. 죽을 마실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박살났나 싶어가지고 내가 블라인드 한번 찾아서 봤거든. 그나마 최신 글이긴 한데 이게 9월 24일에 올라온 건데 직원 1인당 1.5에서 2억씩 손해를 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태반이 주담대를 받았는데 그거 금리도 비싸고 이자는 엄청 낸다고 하는데 현재 주식담보대출은 금리가 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5%에서 9%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사람들 반응을 봐더라도 카카오뱅크에 일한 어떤 사람이 난 손실 4억 넘은 크크크 이러고 있고 힘내라는 덕글과 함께 거의 다 3, 4억을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9월 24일 날짜라는 거예요. 9월 24일. 지금 내가 영상을 찍는 이 날짜가 2022년 10월 11일 새벽 4시 4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아침 7시에 올라올 예정인데 현재 카카오뱅크 종가는 18,350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떨어졌거든. 우선은 이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이 그림이 내가 옛날에 주식하다가 망한 그림이랑 너무 똑같아. 내가 거의 한 10년 전에 망했던 그림이랑 너무 똑같아. 그래서 종목이 나쁜 종목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카뱅이 그치? 분명히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근데 계속 떨어져.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하는 거 같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올라올 거 같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역별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나도 똑같이 이런 주식 들어갔다가 망한 적이 있거든. 마지막에는 이제 물 타고 그리고 이제 신용 미소하고 나중에 나도 반대 매출을 그대로 당해가지고 완전히 깡그리 다 날려버렸어. 깡통 계좌로 전락했지.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아, 지옥에는 바닥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리고 사람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주식에서 그게 더 무섭단 말이야. 나는 2만이 떨어지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그런 거 없어.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지금이 딱 그런 그림이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둘 다 그렇지. 그래서 둘 중에서 그나마 상황이 괜찮아 보이는 건 카뱅이긴 한데 근데 카뱅 직원 1인 물량이 보니까 1만 4,481주를 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평균이야, 평균. 사람마다 다 사지는 않았지만 근데 직원 1인당 물량이 1만 4,000주라면 거의 다 풀로 땡겨서 산 거거든. 그리고 이게 얼마 떨어졌나 보니까 공모가로 떨어진 것 같더라고. 우리 사주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 사주로 넘기게 되면 공모가로 넘긴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카뱅은 알겠지만 공모가로 사려고 해도 못 사가지고 난리 났던 주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 올라갔었잖아. 근데 문제는 현재 공모가로 샀다고 가정했을 때 1만 4,000주를 1억 2,000을 날려 먹은 거지. 그게 7월 20일 기점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종가 보면 알잖아. 공모가 대비 거의 한 60% 날아갔거든. 그러면 평균 한 5억 넘게 태웠다고 하면 거의 2억 7,800이 그냥 날아간 상태란 말이야. 그 와중에서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 나오고 있고 완전히 미치는 상황인데 이게 또 더 거지 같은 게 우리 사주라서 로스컷을 하지도 못해. 팔지도 못한단 말이야. 1년이 지나야지 팔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는 팔 수 있을라. 지금은 풀렸겠다. 이게 7월 20일 기사니까 지금은 풀렸을 건데 근데 지금 이건 누가 팔 거야. 팔지도 못해. 계속 들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곡소리나는 그런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 주식을 산 사람 중에서는 신혼자금이나 이런 거 모아가지고 산 사람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거 있잖아.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렇게 해서 누칼협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카뱅은 실질적으로 금융권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IT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IT 개발자들 중에서는 의외로 순둥순둥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애초에 공모가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맨 처음에 우리 사주 준다니까 그거 사면 다 부자된 줄 알고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카카오뱅크라면 또 누가 사기 싫어할 거야. 그래서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다 박살나는데 진짜 직원 입장에선 빡칠 만한 게 지금 카뱅이 이렇게까지 상황이 오기 전까지 카카오가 너무 토악질 나오는 짓을 좀 많이 했거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물적 분할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 아주 거지같이 이제 카카오 안에 있으면 거기서 알짜배기 기업들만 떼내가지고 따로 이제 상장하는 거 카카오뱅크도 어떻게 보면 그거 똑같잖아. 카카오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 페이 다 똑같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 LG화학에서 그걸 했었지.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주지도를 빡친 것들도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더 짜증나는 게 스톡옵션 받은 임원들은 다 털고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스톡옵션 턴 사람은 대표부터 한 900씩 다 털고 나가니까 이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열차가 더 파는 것도 있거든. 이런 것들 때문에 기관들 계속 팔고 있는 게 뭐 이딴 기업이 다니냐고 파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피해가 결국에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뭐 그래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계속 된다고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선 존나 빡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본 게 개별 정보 같은 거 많이 물어봤어. 옛날부터. 근데 내가 지금까지 유튜브 찍으면서 가장 많이 욕먹었던 주제가 두 개가 있거든. 하나는 레드필을 깠을 때 있지. 부정적이라고. 그때 제일 욕 많이 먹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했을 때 개같이 욕먹었단 말이야.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에 대해가지고 내가 얘기했던 내용은 전부 다 맞췄거든. 되게 웃기게. 물론 주식이라는 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냐만. 근데 그거 다 맞췄지만 근데도 계속 욕을 먹었단 말이야. 사람들은 이거를 사면 무조건 다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사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코덱스 200 사면 TR 사면 거기에 30%가 삼성전자로 채워져 있는데 굳이 그걸 살 필요가 있냐는 거지 나는. 개별 종목을 들고 간다는 그거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강심장을 요구하는 일들이거든. 하물며 삼성전자도 그런데 카뱅의 그거를 대출받아가지고 들고 가니까 지금 이런 곡소리가 안 나겠냐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투자라는 게 그래요. 이게 진짜 습관성이거든. 외줄타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뭐 하나 샀잖아. 한국 사람들 특히 집중 투자 좋아하는데 이게 워런 버핏이 하면 집중 투자가 되지. 근데 우리가 하면 신용무에서 몰빵이 된단 말이야. 그걸로 돈을 벌어도 그 습관을 못 버립니다. 그 짜릿한 맛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외줄타기 투자를 해. 그러다가 어떻게 돼? 결국에는 외줄타기는 나중에 가다가 오른쪽으로 떨어지다 왼쪽으로 떨어지다 한 번 떨어지면 뒤지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게 이런 일들이 터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좀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저는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 중에서 인덱스를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코덱스 200이라든가 인덱스 펀드 계속 넣는다고 했을 때 그 수익률 이상을 꾸준하게 낸 사람들이 상위 2%밖에 안 나와. 상위 2%나 그런 수익률을 내지 나머지 98%는 그냥 뭐 다 꼴아 박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투자는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뭐 들어갈 거면 인덱스나 채권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 들고 가고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해가지고 항상 내가 인컴을 늘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오늘도 거듭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담으로 카뱅 지금 이거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들어갈 거면 방법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사실 나도 이거 우리 아빠한테 전화했거든 얼마 전에. 바로 어제 전화했어 어제 전화. 아버지 아버지 전화했어. 왜 그러니까 아버지 좀 쌈짓돈 좀 있냐고 그래서 카뱅 조금 보여줬거든. 그리고 아버지도 좀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격대가 지금 솔직히 매력적인 구간대는 맞단 말이야. 누군가는 이제 멀티플로 비교해가지고 아직도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부터면 분할매에서 들어갈 만한 적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날짜 정해가지고 하루에 몇 주씩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게 싫으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항상 말하잖아. 떨어진 거 잡지 말라고. 언제 잡으면 되냐. 그냥 이게 올라왔을 때. 개인들은 포지션을 절대로 오래 못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밑에 찍고 한 10% 올라가면 그러면 개인들 오지게 팔고 있고 그러면 그때쯤 되면 지금과 반대로 지금 팔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걸 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사는 거 보면 좋고 그거 보면 그때 들어가도 돼. 그거 보고 쌍바닥 찍으면 더 좋고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가도 나쁘진 않고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그런 거 몰빵 한 종목 집중 투자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면 좋은 거 되게 많거든. 사실 멀티플도 되게 좋고 이런 거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기억하셔가지고 늘상 말하는 제가 말하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통간의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있으면 장려 열릴 건데 그래도 이마이 깨졌으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부터 좀 분할만해서 들어가면 되게 매력 있지 않나 그래서 카뱅이 좀 이게 좀 배당이라도 조금씩 했으면 속 편하게 들어갈 건데 또 배당 또 거지같이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안타깝긴 한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항상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잖아요. 위계랑 기회는 상존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뭐 굳이 내가 보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조금 쌈싯돈 내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는 방식으로 항상 말하는 그런 현명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